감사합니다. 문담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. 이거를 말하자면 사람 걸로 말하자면 혼돈이야 혼돈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. 자 잠시 후에는 오늘 참가하실 분들 집계가 발표가 됩니다. 기대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다가 은상부터 아 장려상부터 하는데 장려상 은상 대상 최고상을 수상을 하는데 함성과 박수를 많이 보내시고 가겠습니다. 진짜 제가 앞에 나와서 코미드를 잠깐 했는데 댄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괜찮겠어요? 우리 댄스를 한번 가죠. CD 파란 거 거기에 CD 파란 거 있죠? 파란 거 안에 파란 거 있어요. 아니 아니 그 안에 뒤에 파란 거 있다니까 빼면 파란 거 1번 정도 다 합니다. 이번에는 이제 원래 코미디 하고 난 뒤에 댄스를 멋지게 보여드리는데 한번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한다고 생각되시면 박수 좀 많이 돌리시고 가겠습니다. 자 준비되면 바로 한번 멋지게 하고 가겠습니다. 박수 함께 출발. 박수! 박수가 약하다니까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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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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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